이번 사연은 등짝 스매싱을 날린 시모에게 싸대기로 되갚아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눈누이이가 창의성이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 된 여자입니다. 어쩌다가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글까지 쓰고 있는 건지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민 떠는 건지 시댁이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고 정신과에 가봐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 때문에 상처가 많이 쌓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그동안 내가 너무했다. 네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도의 말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잘 사귀다가 결혼 진행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이런 남편이라면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고요. 남편과는 지금도 거의 안 싸워요. 시댁과 있었던 일을 쓰자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7월에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날이 너무 촉박해서 그해 12월로 날짜를 잡았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결혼하라고 한 시기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못마땅하다는 표시를 많이 내시더군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0대 후반이라 시댁에서 결혼을 많이 서두르셨습니다. 저희가 빨리 결혼하면 외국에서 사업하시는 시아버지를 따라 외국에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저희에게 살라고 준다고 했고요. 나를 잡았으니 예식장을 고르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님을 설득해서 원하는 날, 장소, 시간을 정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신랑의 형이 결혼할 때는 어땠다고 하면서 비교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비교는 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장 고를 때 저희 엄마도 같이 오셨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외국 가시게 되면 짐을 다 정리하고 가시는 게 힘들 테니 지금 아들과 사는 집은 두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얘들이 살 전셋집을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친정부모님이 나서서 구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이 보통뿐은 아니신 것 같고 외국 생활하시다가 혹시라도 적응을 못해 혼자 외국으로 되돌아오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때 지낼 곳이 없으니 그 집은 그대로 두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 위치를 고려하여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지금 사는 남편명이의 아파트에 다른 집을 말도 없이 계약하고 계약금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살면 된다고 했고 시아버지도 별 말씀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 집에서 살기 싫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러면 결혼비용 지원 안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쫓아와서 친명의를 아들 앞으로 하라고 우겼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고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제 명의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지원해주시는 전셋집을 왜 남편 명의로 하나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요. 저는 혼수도 했고 예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감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 결혼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같은 아파트에 들어와 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집을 계약하자 결혼 자금을 하나도 안 해준다고 하셔서 남편이 제 반지를 해줬고 시어머니가 결혼하기 4주 전에 연락을 하더니 옷, 목걸이 반지를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쇼핑을 같이 하면서 제 몸매에 대해 평가하더니 아이 낳기 힘든 엉덩이라면서 계속 불쾌하게 터치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옷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직원에게 고함을 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땡땡이에게 그렇게 한 거 지나친 일이다. 사과하시라 했는데 결국 사과는 못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보통 5월, 11월에 나오시는데 저희가 결혼하니 12월에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시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가서 인사시킨다고 하시더군요. 회사일 때문에 상견례 못 오신다고 하시더니 결혼식 4월 전에 저희 부모님 만나 상견례 했습니다. 상견례 때 형 부부는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왔고요. 결국 신행 다녀온 다음 날 시조부모님 댁에 갔는데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왔더니 무릎에 무리가 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무릎이 좀 안 좋았거든요. 치마를 입고 가서 코트로 하반신을 가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등을 찰싹 때리면서 시어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화를 내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디 엄마가 며느리 교육시키는데 네가 나서냐고 어른들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너희 둘은 집에 가서 애정행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때 시조부모님 댁에서 눈에 띄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신행 다녀온 다음 날이라 피곤하니 점심만 먹고 온다고 다짐받았는데 저녁까지 먹고 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고 형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형 부부는 의사예요. 공기업 다니는 저희 부부보다 돈을 훨씬 잘 버는데 엄마랑 살던 집 네 명의니까 그 집 팔아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 자기네 집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면서요. 저희 친정아빠가 큰아빠와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아 저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지금도 모르겠네요. 형내가 돈 빌려달라는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시부모님께서 한국에 나오셨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방문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셨어요. 3시쯤 밥을 차리라고 했고 그 시간에 맞게 차려놨더니 무려 3시간이나 늦게 오셔서 음식은 다 식고 형식적으로만 맛있다고 말하면서 드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시어머니가 형내도 시댁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셨어요. 고기 구워 먹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외식하자고 하니까 너희는 아침 7시부터 오고 형내는 내가 따로 연락할 테니까 내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형에게 전화해보니 엄마가 저녁 먹자고 하던데 라고 말해서 3시쯤 가서 같이 차려서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날 우리도 늦게 가기로 하는데 새벽 6시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형내가 온다는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한국에 365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부모에게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빨리 안 와 이 자식아. 하고 가슴 폭언을 다 하시더라고요. 오후 2시 반쯤에 시댁에 갔더니 현관 앞에서 앞치마를 들고 계셨고 우리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서 너희는 조금 더 먼저 오라고 한 거야. 이따 형내 오면 다 같이 밥 먹고 형내 가는 거 보고 20분 뒤에 너희가 집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까지 정해주시고 정말 짜증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주방에 왔다 갔다 했고 어머님은 남자들은 쇼파에 앉아서 TV 보는 게 일이다 주방은 여자들 공간이니 너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저에게 씻기 수저놓기 등을 시켰어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 말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시니 정말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내는 3시 반쯤 왔어요. 형수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이후로 형내는 시어머니께 붙었더라고요. 형님이 부엌에 와서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제가 나르려던 접시를 뺏어들고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일하기 전에 네가 아랫사람인데 눈치 있게 빨리 일하지 못하냐 하면서 화를 냈고 남편 눈을 피해 제 허리랑 다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설거지 빨리 해라, 차 내가라 하면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형님이 일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형님은 평소에 힘들게 일하는데 이럴 때 막내며느리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방문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려먹지 못해 병이 난 것처럼 행동하시니 너무 서러웠어요. 형님에겐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희들도 빨리 저렇게 아이 낳아야지 결혼 전에 서둘러서 만들었어야지 뭐하고 있었냐는데 혼전 임신을 안 했다고 뭐라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밥 먹다 보니 공교롭게도 체하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다 울리고 나오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얼른 집에 가자고 말해서 인사도 안 하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받아온 된장 준다고 급하게 나오셨고 남편은 저에게 친정가 있으라고 하고 시어머니 외국 가실 거라서 인사하고 왔더라고요. 출국하기 전날에 어머님이랑 전화한다고 하는 거 도착하시면 전화드리라고 말 한마디 꺼냈다가 괜히 이상한 소리 하셔서 감정 상해질 것 같다고 말렸어요. 시댁에서 제가 음식 올린 거 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뭐 먹지도 않았는데 올리다니 혹시 임신 아닌가 싶다고 임신 테스트 해보고 결과 보고하라고 했대요. 임신 아닌데 서둘러 일어난 것이면 나중에 크게 혼낼 것이라고 하면서요. 형님네는 의사니까 늦게 와도 되고 저희는 공기업 다니니까 은근 무시하고 이른 아침부터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 너무 기분 나빠서 다시는 시댁과 왕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실 남편도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식장 구할 때 쇼핑할 때 다 따라온 것 일방적으로 스케줄 통보한 것 등을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새며느리가 들어오니 큰며느리와 서열을 확실히 정리해 주겠다고 하셔서 남편이 엄마가 그동안 막내며느리에게 한 행동으로도 모자라냐고 말했고 막내며느리가 친정에서는 엄청 사랑받고 자란 거 모르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걔 감정은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대요. 저희 친정은 딸만 셋이에요. 저희가 친정에 가면 신랑을 보고 우리 귀염둥이 사이 왔어 하며 예뻐해 주십니다. 남편은 엄마 나 고기 많이 구워줘 라고 애교를 떨고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랑 귀신이 붙은 듯합니다. 시댁에서 밥 먹은 날에 시어머니가 저를 발로 찬 거 좀 나중에 말했거든요. 남편은 이미 출국하셔서 말하기도 애매하다며 기분 많이 나빴겠다며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발로 찬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라 남편에게 바로 말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시어머니를 볼 날이 되니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가 몰려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받은 상태이고 직장에서 부당하게 많은 일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데 시어머니 방문과 직장 스트레스 받은 기간이 겹치게 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11월에 오실 수 있는데 휴가를 받아 10월에 오신다고 했고 제 직장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새벽 6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회사 행사 전날인 주말에 일찍 와서 아침부터 먹고 놀다 가라고 통보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맞벌이 하는데 언제쯤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가라니요. 하루 종일 와 있으라는 거잖아요. 남편이 저에게 시댁에서 오라면 와서 일을 한 뒤에 할 말을 해야 한다. 자기가 지켜보고 편을 들어주고 같이 나올 테니까 조금만 있다가 직장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일찍 가야 한다고 말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주방에서 같이 일하자고 말해서 그러기로 약속했고요. 어머님이 이번에도 제 다리를 차거나 다른 부위를 칠 경우에 그 일을 시작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말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이 전에 시어머니에게 엄마 요즘은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시대인데 며느리가 쌓인 게 많다 하니 사과하시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랫사람에게 사과란 없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귀국하신 직후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희는 형보다 아랫사람이니까 무조건 몇 시간 전에 오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남편은 형에게 몇 시에 올 수 있냐고 물었고 아이가 언제 깰지 몰라서 시간을 못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지금 7살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혹시 많이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지만 미리 말해놓고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형내가 9시에 온다고 하니까 너희는 아침 7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바로 밥 차려놓고 있다가 바로 식사하고 간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너희가 형보다 가까이 살면서 좀 일찍 와서 우리랑 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수고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얼굴 보는 것을 행사에 참석하는 것쯤으로 여기냐고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러면 막내 며느리에게 좀 살갑게 대해달라고 했더니 며느리 둘을 똑같이 예뻐하고 일도 똑같이 시킬 것이니 넌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셨대요. 아무튼 저희는 약속한 대로 7시에 갔는데 형내는 10시에 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더 늦은 거였죠. 시부모님은 신도시에 분양받은 집이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 집 문제, 은행 업무 등을 대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 처리하다 보니 남편 돈 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준다고 하셨는데 빨리 안 주시더라고요. 남편 성격이 좀 무딘 편이에요. 결혼 전 월급 받으면 시어머니가 관리해 준다고 해서 1억 정도 모아둔 게 있는데 그 돈을 안 받아왔답니다. 남편은 이제 그 돈을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간날 아침에 시어머니께 남편이 월급 통장 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못 믿냐, 며느리가 그 돈 받아오라고 옆구리 찔렀냐고 했대요. 가만히 있는 저를 지목하니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지금 전세산지 1년이 지나서 다음에 이사갈 집도 슬슬 알아봐야 돼서 그런 거예요. 하고 좋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요? 또 때리게요? 신혼여행 갔다가 조부모님 댁에 갔을 때 제 등짝을 때리고 전에 어머님 댁에서 허리와 다리를 발로 걷어차더니 이번에는 얼굴을 때리게요? 한번 때려보세요. 저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하고 크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너는 이 집에 시집 온 며느리인데 설마 손님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이 언제 때릴지 몰라서 늘 노심초사해요. 이번에 때리려고 한 거 우리 친정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동 9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다고 안 주신다고 했고 네, 그 돈 가지고 부자되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형내가 왔는지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보고 앉아 계셨고 제 자리는 거실 쪽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큰아들 왔네? 라고 하며 일어서는 순간 저는 팔 운동을 하는 척 하면서 어머니가 제 뒤를 돌아서 거실 쪽으로 걸어갈 때 박자에 맞춰서 팔을 세게 휘둘렀고 시어머니는 지나가다가 배를 세게 맞았죠. 시어머니는 어머, 뭐야? 너 나 때린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팔이 뻐근해서 기지개를 켠 건데 마침 어머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엄마 오버하지 마요. 얘가 왜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얘 뒤로 지나가다 맞은 거잖아요. 하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일어나면서 손을 휘둘러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일부러요. 그때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 있었거든요. 짝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저는 살짝 당황했는데 시어머니는 너 이번엔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어머니 또 무슨 누명을 씌우려고 이러세요? 억울하다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거죠.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맞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를 한번 노려봐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네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희 보라는 듯 그 세 식구를 하나하나 허그하는데 남편이 이제 형네가 왔으니 저희는 가볼게요. 엄마 말씀대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예요. 라고 했고 어머니가 저희를 노려보며 너희 법원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듣는 채도 안 하고 나왔어요. 아버님이 너희 당장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바로 잡아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 공인인증서 조회해 보니 어머님이 모아뒀다는 돈 1억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 명의의 통장 원본을 가지고 갑질하셨던 것이고 다행히도 남편의 계좌라 다음날 은행 가서 통장 비밀번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서 남편 도장 싹 가져왔고요. 남편 명의로 된 것들 잘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기분 나쁘다고 안 준다는 900만원은 아직 못 받았지만 1억 든 통장 가져오니 은근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통장 받아왔으니 이제 법정에서 볼 일만 남았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게 뭔 소리냐 너희 이혼하려고 하냐 하시길래 900만원 안 주신 거 사기로 고소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사기를 치는 집은 우리 대단한 시댁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굳뚝 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900 남편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가 의사가 아니라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들이 해준 집에서 살게 하고 큰소리 치려고 했는데 거절하고 친정에서 해준 전셋집에서 살면서 시댁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저를 그렇게 미워한 거였나 봐요. 그리고 시어른들 앞에서 아들 내외가 다정하게 앉아있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은 애정행각은 너희 집에나 가서 하라고 막말을 한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어머님과 1년 반 정도 대면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이번에 눈눈이 하면서 대응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남편과 시댁 왕래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은 끊는 게 맞는 것이겠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른 척하면서 시어머니 싸대기를 때린다는 발상 참 창의적이네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시어머니와는 모르는 사이로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